안녕하세요. CM병원 물리치료사 이기호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저희 CM병원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일자목 거북목을 쉽게 교정하는 목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. 곽선훈님의 질문입니다. 10초 한 세트 몇 회 정도 해야 할까요? 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. 본인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좋은데요. 일단 한번 하실 때 10회 정도 진행해보시면서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10세트씩 진행해보세요. 혹시나 몸에 무리가 될 것 같다면 아침, 저녁으로 나눠서 하시거나 혹은 5세트씩 줄여서 진행해보셔도 좋습니다. 만약 더 하실 수 있다면 몸이 무리가 되지 않는 선까지 생각나실 때마다 10세트씩 진행해보셔도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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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